안녕 안녕 잠깐 브이앱 켰습니다 여러분 잠깐 얼굴 보려고 브이앱 켰어요 호텔이에요 지금 지금 쉬고 있어요 퇴근 안 추워요 지금 찬이 형 씻고 있고 저 잠깐 브이앱 켰어요 밥이요? 밥 아직 아직 안 먹었죠 방에 그냥 있어요 지금 룸메 찬이 형이에요 머리 안 잘랐어요 머리 안 자르고 지금 연결이 불안정하네 여기가 제가 쓰는 방이에요 내일 뭐하냐고 내일 공연해요 내일 팬미팅 공연하고 아 뭐야 왔네 역시 일 끝나고 콜라 한 잔이 최고지 저희 룸메이트가 왔어요 아 연결받은 적돼요 형 오자마자 갑자기 안녕 웬 콜라 일 끝나고 일 끝나고 시원한 잔 여기서 먹으면 안 돼 흘려 흘려 안 돼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흘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찬찬 방에 오신 걸 굉장히 환영합니다 아까도 콜라 먹었잖아 그러니까 형이 인생의 낙이지 또 콜라 먹어 콜라 콜라 마실래? 아니 나 괜찮아 뭐하고 있었어? 그냥 브이앱 하고 있었어 아 지금 방금 켰구나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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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병찬이가 뭐 어떤 말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 아 진짜? 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야 우리 방 좀 소개 시켜드려 방? 방 소개 갑자기? 따라라라 속다 자 일단은 일단 내 방부터 보여줄게 형 방 청소하고 있어 그러니까 캐리어 어 일단은 저의 방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여기가 제가 쓰는 개인 방이고요 이렇게 침대 와 저기 의자 그리고 TV와 서랍이 있고요 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 아이고 저 자 여기가 찬이 형이 형이에요 안녕하세요 제 방을 소개합니다 이거 뒤집어서 따라라라라 이거 다 보여주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너무 적나라하긴 하 네 이 정도만 보여주자고 그러니까 네 더 이상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가서 해 이게 아니야 당연히 침대에 있어서 편해 편하네요 정말 편하네요 정말 바닥에 신발 뭐냐고요? 아 이거 신발 그거에 슬리퍼 여기 슬리퍼 아 수박 주스 먹었냐 물어보는데 전화해볼까? 아 수박 주스가 여기 있다 하더라고요 이미 호텔에 그래서 일단 물어보려고요 먹을 수 있나 네 아 잘생겼다 우리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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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여준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 너무 다 보여줬어 근데 되게 여기 잘 터진다 응 잘 터져 아까 연결 불안정이 잠깐 조금 어디 이동했을까 기다려 봐 형 수박 주스 보고 있을 때 하고 있어 수박 주스 I want I want 룸메요? 저랑 원래 찬이 형이 원래 룸메 같이 썼어요 전부터 그냥 계속 호텔이나 그런 거는 나가서 그 방은 저랑 찬이 형이 같이 써요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 도착해서 인터뷰하고 또 연결 불안정뿌네 연결 불안정 또 방콕이요? 어 낮에는 좀 더운데 밤에는 일교차가 있어서 조금 추울 수도 있대요 팔 왜 이렇게 가느냐고? 아니야 오늘 그렇게 길게 하진 않나요? 잠깐 얼굴 보여드리고 온 거라서 오늘 하루요? 오늘 하루... 저는 오늘 한 게 없어요 딴 멤버들? 습격? 안 돼 큰일 나 오늘 공항 왜 이렇게 춥게 입고 갔냐고? 오늘 공항... 여기가 이제 태국이 덥다고 해서 그냥 잠깐이니까 그냥 그렇게 얇게 입고 갔어요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아이스프레이 팬싸 어땠냐고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개인 팬 사인의도 해보고 이렇게 저의 팬들도 만나고 되게 좋았어요 병천이 없으니까 공기가 탁해? 내가 겁먹으면 나의 분신을 보내주지 카라? 나 진짜 안 피곤한데? 감기 안 걸렸어요 감기 안 걸렸어 오지 않았대 이런 감기 안 걸렸어 감기 안 걸렸어 감기 안 걸렸어 한국 눈 왔다고? 진짜? 방에 가습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어요 눈이 왔다고? 뭐고? 아니 꼭 내가 있을 땐 눈 안 오더니 이렇게 내가 나가니까 어? 눈 오더라 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가 있구나 온 데도 있고 안 온 데가 있구나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안녕 눈 나도 눈 보고 싶어 나도 눈 나도 눈 앞머리 안 불편해요? 괜찮아 앞머리 안 불편해요? 괜찮아 앞머리 귀신 해달라고? 귀신해달라고? 귀신 해달라고? 나도 눈 눈 눈 눈 눈 눈 눈 아, 병찬아트 병찬아트 되게 많은 분들이 근데 병찬아트 병찬아트 아니, 병찬아트가 뭐지? 내가 하트를 너무 많이 해서 이거 말하는 거? 이렇게 해서 양성은 내가 나오는 거? 이거 말하는 건가? 이거 맞죠? 이거 두 개 있으면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이거는 유행시키기가 힘들어 이거는 모두가 하는 하트라서 이거는 유행은 안 돼 유행은 모두가 하지 않은 걸 해야 유행이 되는 거야 근데 Have 그래도 내가 말하는 거 이런 게 여기서 말씀ái buffs 어디까지 주zwischen 제가 묻은 것症 이런 게 이런 게 там elly 내 얼굴로 하면 유행시킬 수 있대, 고마워요 골콕 말랑말랑말랑해, 너무너무나 말랑해 내 존재 자체가 유행이라고? 안녕 병찬한테 말고 병찬이 얼굴 유행시키라고?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자꾸 끊겨? 어떻게 하지? 내가 더 열심히 하지 플렉스 플렉스 아니야, 플렉스 그만하자 플렉스 그만해 플렉스 그만해 플렉스 그만해 플렉스 그만해 플렉스 그만해 그럼 병찬이 뭘 먹고 이렇게 귀여워? 아리면서 똥깨 아트? 똥깨 아트 없는데? 똥꼬 입술 턱에 호두? 숨소리가 들려 숨소리가 들려 나는 누나만의 라이언 앙 아 아 순정많아 오늘 TMI? TMI 없는데? TMI 없죠 내 볼 만지게 해달라고? 볼 만져 여기 얼른 얼른 만져 나는 누나 아닌데? 누나 아님 동생이야? 친구가? 친구인가? 난 그럼 그냥 오빠 할래 오빠라고 불러 오빠라고 불러 오빠라고 불러 나 오빠 아니고 애기라고? 나 오빠 아니고 애기라고? 나 오빠 우리 두부구도 푸푸 최병아리 오빠 23개월 아니야 수박 주스 모르겠어요. 찬이 형은 가지러 가다가 없어졌어 이제 거짓으면 끌 거 같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씻고 밥 먹고 그래야 돼서 잠깐 얼굴 보여주려고 왔어요 흐흐흐 으흐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흐흐 보여달라고? 흐흐흐 같이 보자 안 돼, 응큼하긴 이만 전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토요일인데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따뜻하게 입어요 안녕, 갈게 내 맘을 돌아갔다 놨다, 돌아갔다 놨다 갈게, 안녕 갈게, 안녕